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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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문화재 청와보다 된 거 아니에요?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못 알고 잘못 보고 하셨던 그때는 잘못 보고 하셨을 때 그 문화재 감장 복원 및 보행부 조성 때문에 1년 늦어진다는 것은 대체 그게 뭐예요? 시작부터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. 저것 때문에 1년이 늦어진다는 건? 지금 내년도까지요? 할인도 마지막으로요. 그들은 동시에 진행했으면 되지요. 그것 때문에 더 걸려요?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했으면 되지 10년 이상은 공사를 12년째 하는데 지금 이거 실제로 제가 정정을 만드는 게 맞나요? 왜 남산산층을 만들 때 쇠로 된 거 다 덜어내서 나무로 해가지고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리는 것이 고국하고 고국산에 있는 철삭병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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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You know what? percent초 mostra기 감사합니다.